이곳 요정들의 사랑을 받던 아름다운 유니콘이예요. 하지만 누군가 세라비에게 사악한 저주를 걸어 그를 오염시켰어요. 어떻게든 세라비를 치유해야만 해요. 살이 생기고 소리를 치유해야만 해요. 싸움에 손을 받은 유니콘을 말씀드린 그의 유니콘을 받았어요. 고생도 많은 유니콘을 받았어요. 나는 유니콘을 받았어요. 나는 유니콘을 받았어요. 나는 유니콘을 받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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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